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제가 왜 카메라를 켰나 켰냐 그냥요 는 아니고요 방금 좀 전에 공연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갑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회사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올려야겠다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2년 반 체감 23년 한국에서 드디어 공연을 했습니다 야 하게 되네요 또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약간 진짜 딱 고향이 온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아 또 이 그 한국 하면은 그 떼창과 그 함성에 그 캬 그게 있는데 그거 오늘 제가 못 들었죠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오늘 공연이 다 좋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렇다고 막 어려워서 막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잘 못 즐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비대면 콘서트는 해보긴 했잖아요 그때는 뭐 녹화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보셨을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탁 깔끔하게 보여주면 됐었는데 오늘 가서 경우에는 눈앞에 암회가 있는데 그 암성이 없어 그리고 그 몸도 막 크게 쓰지 뭐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하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오버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 감성도 못 지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이 없을 테니까 내가 진짜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또 실제로 겪으니까 제가 예상한 느낌이랑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겪어봐야 안다고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나? 즐거우셨을까?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무대 하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니까 오늘 저희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좀 재밌... 썼나요? 즐거우셨나요? 행복하셨나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... 이 실전 같은 리허설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너무 이 상황이 초면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원래 여기 댓글이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웃긴 해요 아무튼 또 새로운 챌린지 왔네요 그래도 다치지 않고 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 감정이 되게 되게 지죽박죽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립다 벌써 그 순간이 그립고 또 전에 여러분들이 질려주셨던 함성도 그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저희도 몸에 움직이면서 열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랑 막 이런 데면 춥더라고요 식으니까 또 춥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아미분들이 좀 따시게 입고 온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12일, 13일 오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옷을 꽤 껴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벗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좀 껴 입고 오시고 그리고 장갑, 장갑 꼭 끼시고 그리고 핫팩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도 온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비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답답한 마음을 아니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 그냥 뭔가 이 좀 공연을 하면서도 공연하면서 이 쌓인 이 응어리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여러분들도 답답한 게 있듯이 저희도 이제 되게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즐거웠던 게 맞냐 안 보이니까 마스크 끼고 표정이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거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 궁금함을 좀 뭐라고 해야 돼? 모르겠다 지금 말도 정리가 안 되는데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 이제 씻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반신욕 좀 하고 또 내일 저 또 운동해야 돼서 체력 길러야죠 그래야 무대 위에서 또 하죠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날 여러분들 만날 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련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12일, 13일에 또 봐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시청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지금 약간 비몽사몽 해가지고 좀 졸린데 제가 지금 말을 맞게 한 게 맞나 음 말주별도 딱히 없어가지고 아무튼 제 진심이 진심이랄 게 있었나 아 진심 뭐야 아니 모르겠다 아이고 여러분들 굿나잇 좋은 밤 되세요